네, 오늘은요. 우리들의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언정, 최원현 쇼호스트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가면 좋은 그곳 헬스코리아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말 들어오실 때마다 건강함이 뿜뿜합니다. 맞습니다. 선남선녀 화면에 지금 너무 또 멋지고 예쁘게 나오세요. 네. 항상 이쪽에 앉으라고 저보고. 여기가 얼굴 크게 나오고. 가만히 하고 봐주세요. 오늘 또 해가 쨍쨍 눈쳐가면서. 그렇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9월인데 또 온도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하루는 더웠다, 하루는 선선했다, 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이럴 때 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건강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 강 셰프님도 목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잖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감기를 조심할 때 저희가 늘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것들 있죠. 그렇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감기하면 또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녹용 홍삼을 드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헬스코리아의 도라지백이라든가. 그리고 배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면역력이랑 감기 때문에 찾으시는데. 맞아요. 큰 효과 보고 있다고. 되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럴 때 딱 효과 보는 거죠. 다른 분들 아플 때 난 안 아프면 바로 그 이유는 헬스코리아다. 정말 헬스코리아를 방문하신 분들.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키야. 환절기 이럴 때. 특히 환절기 때. 두 분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감기가 무어냐. 어떻게 걸리지? 이러고 내일 걸리면 큰일 나는데.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또 마사지 체어 하면 또 우리 헬스코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말에 체험을 하러 갔죠. 아, 또 왔습니까? 체험을 하러 가서.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아, 뽕을 뽕이 보셨다. 그러면 안 돼요. 모델별로? 네, 모델별로. 그만큼 너무 시원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이거는 또 어떠한 손맛일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뭔가 아담하면서도 뭔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그래비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래비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헬스코리아 매장 체험관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과 만나면 긴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냥 조금만 설명을 해도 뭔지를 다 아시고 오히려 더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그래비티 오늘 설명할 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래비티 한번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은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그 마사지 볼이라고 그러죠. 등 뒤에서 나오는 마사지 볼의 그 탄력성이 등에서 느껴지는데 부드럽게 쭉 올라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마사지 체어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사지 체어는 뭔가 한 손으로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그래비티는 두 손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다는 느낌? 제대로.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만나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H솔루션을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헬스코리아 자사 브랜드 H솔루션을 런칭을 한 다음에 마사지 체어 라인업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 그래비티 샷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그 마사지를 판매했던 10여 년 이상의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모든 고객님들의 니즈를 모아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랐다.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웠다라고 받아보신 분들은 받아보신 분들은 바로 오케이. 이거는 정말 바로 오케이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해주시는 게 그래비티고요. 그래비티는 제가 진짜 오늘 밤을 새고 떠들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수려한 디자인. 외형이 또 좋죠. 디자인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없는 기능이 없어요. LS 롱 프레임에다가 고탄성 마사지 볼 아까 말씀하신 거에다가 또 전신 풀바디 에어백 시스템에다가 거기다가 블루투스 스피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간편 컨트롤러가 있어서 손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셀폰을 그냥 거치만 하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치대까지 있고요. 되게 좋네요. 없는 게 없는데 가격이, 가격이 말이 안 돼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6,999불이 아니라 3,999불이에요. 이 마사지 체어에 이런 기능을 다 넣고도 가격을 3,999불로 만들어주신 거는 역시 H솔루션의 기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냥 자회사잖아요. 그쵸. 헬스코리아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유통과정 어디 본사에 연결하고 또 가져오고 가져오고 마진이 없죠. 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퀄러티를 여러분들께 정말 선물하는, 선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저 1호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마사지 체어들 최고의 럭셔리 끝판왕 디바도 있지만 그라비티 외력을 또 느끼실 때 하는 얘기가 디퍼런트다. 다르다. 이거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디퍼런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도 너무 좋으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신 그런 사람의 손맛 그리고 막 겉도는 마사지가 아니라 내 몸에 각자의 체형이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막 해대는 그런 마사지, 그런 마사지 체어가 아니라 각각에 맞는, 가족들도 체형 다 다르잖아요. 뭉쳐있는 근육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받고 나면 몸이 가뿐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활력있게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렇죠. 머리도 맑아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잠도 깊이 있게 자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잠도 잘 자고. 혈액순환 일단 기본으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에도 반하세요. 정말. 맞아요. 너무 이쁘고 컴팩트하면서도 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놀라운 게 이 마사지 볼이 나오는 그... 깊이감. 깊이감. 그 길이. 이게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그냥 안쪽에 뭉쳐있는 근육까지. 맞아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은 최고네요. 그러세요. 네. 이 마사지가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뇌화수체에서 나오는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쉬었을 때는 나오지 않는 물질들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그러면서 이 피로해소 물질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소가 빠지는 거는요. 그렇죠.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이제 붓기관리 당연히 되고요. 피로관리가 되면서 사실 마사지를 받았을 때 운동하는 효과와 같다라는 그런 그런 결과까지도 있어요.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는 것 같은 시간에 힐링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면... 편안하게. 그러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정신도 건강해지면서 하루라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사지를 가끔 좀 비싼 돈 주고 받으면 왠지 운동한 것처럼 몸이 좀 슬림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피로회복, 노폐물이 쫙 빠지는데 그렇죠. 근데 마사지 한번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아니에요. 팁까지 내야 되고 한 150불, 200불까지 가는데 제대로 받는 대로. 이거를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가격이면 저희가 온 가족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무이자로 48개월까지 해드리잖아요. 무이자 48개월까지 하게 되면 한 달에 83불 플러스 텍스. 와 너무 좋다. 텍스 해도 100불 언더예요. 그러니까. 100불이면 요즘에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음식을 사 먹어도 80불 그냥 나와요. 두, 세 명 먹으면.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거를 한 달에 투자만 하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자녀들까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통장기 아이들이 이거 받고 어때요? 맞아요. 키가 좀 크나요? 저는 그라비티 왔을 때 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마사지 제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잘못된 자세로 많이 앉아있잖아요. 컴퓨터 앞에도 많이 앉아있고 본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으면 시원한 거죠. 그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기능 같은 거 자동 모드에서. 이렇게 쫙쫙 이스텐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본인도 만족을 하면서. 저희 사실 처음에 저희가 1호로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제품도 알아야 되고 마사지 체어에 대해서 다른 마사지 체어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체험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자. 왔는데 다시 안 돌려보내고 직원가로 좀 사겠습니다. 그만큼 좋으니까. 사실 제가 그전에는 마사지 체어를 마사지를 저도 워낙 받는 걸 좋아하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갔어요. 그러니까 애아빠가 그러느니 마사지 체어를 사라. 그래서 저도 쇼핑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맘에 드는 게 없는 게 지압이 좀 괜찮으면 공기압 주무름이 좀 안 좋고 내 몸에 안 맞고 이렇게 겉돌고 그냥 막 때리기만 하고 뭔가가 좀 딱 떨어지게. 그리고 또 좀 괜찮나 하면 그라비티보다도 못한데 가격은 말도 못하게 비싸고. 맞아요. 두 배 이상이고 디자인 너무 맘에 안 들고. 이걸 집에 들여놓으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너무 싫고 이런 다 만족시키는 게 그라비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체험을 하시고 정말 그라비티 매장으로 달려가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라비티를 저희가 표현할 때는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 받고 안 받아보시면 안 해보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내가 까먹었다고 그래야 돼서.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그냥 선택하게 되는. 빠지는 거죠. 특히 마사지 체어를 처음 경험하시고 계속 저처럼 망설여졌던 분들은 가격 대비, 가성비로 갓성비 갑이기 때문에 정말 드려놓으세요. 이제 마사지 체어는 건강을 위한 필수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사지 체어를 받았을 때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 말은 정말. 저도 이제 노동절 연휴 지나면서 사실 이제. 많이 바빴잖아요. 네. 교회 스케줄도 엄청 많고 또 수련회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또 리허설 일정에 막 진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팍팍한 스케줄을 소화했거든요. 화요일 날 출근할 때 되니까 거의 뭐 맛이 가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지. 땡땡 붓고 막 너무 규력도 없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출근해서 마사지 체어 뒤바를 한 1시간, 1시간 정도 쫙 받았어요. 1시간 반 받은 것 같아요. 쫙 받고 나니까 붓기 싹밟혀. 혈색이 달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옆에서 봤어요. 얼굴이 진짜 다시. 빛깔이 달라져요. 오늘 보셨을 때 막 건강해 보인다. 그럴 수가 없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 마사지 체어 덕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를 매일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틀려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아니, 우리가 여자들 그러잖아요. 피부관리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특이다. 다르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뭉친 근육이나 몸에 쌓인 피로 그냥 잠만 잔다고 이건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피로 쌓입니다. 맞아요.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제대로 된 마사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무시고 깨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이 그라비티를 들여놓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 달라. 이걸 왜 이렇게 내가 늦게 사가지고 그 늦게 산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인생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렇죠. 그라비티를 살기 전과 후. 전과 후. 나의 라이프는 전과 후다. 자 근데 그라비티도 저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디바도 저는 그 여러 가지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디바는 또 우리 원현 씨가 항상 탑승을 하시니까. 디바는 끝판왕이죠. 끝판왕이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 체언의 디바인데 방금 받았다는. 좋겠다. 이거 특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헬스쿨에 직원으로서. 그렇죠. 진짜. 아니 근데 저도 받아봤잖아요. 어때요? 맞아. 디바는요. 제가 출발 새 아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뒷골이 땡겨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맞아.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데 잠을 끝까지 못 자고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 금요일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디바를 가서 받았는데. 올해도 안 받았어요. 한 20분 정도? 그때 최현우는 쇼핑호스트님께서 저 이제 받으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해주셨는데. 20분 받자마자 일어난 순간. 그 뒷골 땡기는 게 싹 없어지면서. 다리가 또 마사지가 너무 잘 되어서. 제대로 제대로. 몸이 까벼워지면서. 맞아요. 아니 마사지 체어를 이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시는 거구나. 게다가 디바는 또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보신 분하고 얘기를 해야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친한 분들이나 사랑하는 분들. 데리고 와서 사야 된다고 너. 아니면 내가 처음 페이 내가 해줄게. 이러신 분들도 정말 있어요. 생일 선물로 내가 첫 번째 페이 내가 낼게. 맞아요. 우리 진행자분 중에 디바 구입하신 분 계시잖아요. 라디오 코리아에 저희 둘이. 라디오 코리아에 진행자가 구입한 마사지 체어라면요. 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디바의 그 진짜 종아리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제가 또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줄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전화 예약이 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전화 예약을 여러분들 꼭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한 번 받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전화번호 여쭤볼게요. 113-385-1005번이고요. 1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언제 가겠다 이렇게 예약하시면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해나 파악 매장. 그 부해나 파악 매장도 이제 저희가 3배나 확장했습니다. 모든 마사지 체어 또 건강식품들 다 있으니까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521-521-10005는 똑같습니다. 1005. 10005식품 생각하시면 돼요. 714-521-1005로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부해나 파악 매장으로 찾아가시면 더 넓은 매장 그리고 다양한 마사지 기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든 그로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든 그로브는 이제 얼바인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편하실 텐데. 714-670-1005번입니다. 714-670-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쾌적하게 편안하게 마사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으니까 그라비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또 특별 사은품이 혹시 있을까요? 추가 사은품. 드려야죠. 사장님의 마음으로. 주셔야죠. 바라신다면 또 드려야죠.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 우리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저희 그라비티 지금 이미 드렸던 프로모션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드렸던 게 누리아이. 누리아이에다가 램프쿡 드렸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램프쿡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즈바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이즈바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즈바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최초네요. 최초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리아이는 잘 아시다시피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할인가가 399불인데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게 잘 팔리고 있고 한국의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안과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누리아이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요즘 스마트폰 혹은 TV 이런 기기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눈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좀 피곤하고 좀 이렇게 할 때마다 눈이 뻑뻑해지고. 그렇죠. 눈이 뻑뻑해지고 눈이 좀 쓰리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힘들고 귀찮고 꼬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선물로 드리니까 이 기회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지바이크 어떤 제품이죠? 이지바이크는 저희가 마사지도 하나의 치료요법이고 좋다고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을 위한 운동. 그렇죠. 운동해야죠. 운동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없다. 바쁘기도 하고 귀찮고 재미도 없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날씨 더워서 못 나가겠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해주는. 발만 얹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자전거 타는 그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 근력 강화 운동 기구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발만 올려놓으면 가운데 롤러가 돌아가면서. 또 체험해 보셔서 아셔요. 맞아요. 제가 오늘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헬스코리아의 찐팬이십니다. 인정. 롤러가 진짜로 발을 지압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용천열 부분을 딱 갖다 대고 있으면 제가 그 말 하니까 누구는 웃더라고요. 오장육부가 제자리 잡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발 아래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혀자리만 눌러도.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마사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하체가 튼실해야 된다. 그럼요. 하체 근력이 워낙 많이 또 감소하니까 이 근력을 지키면서 강화를 시켜야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 의사 선생님들도 건강 척도로 하체 근육을 본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그냥 발만 얹어놓으면 해결해준다는 거. 강화시켜준다는 거. 이거 저희 100불 할인된 가격. 199불에. 솔드아웃이 저희 벌써 두 번째 되고 있는데 그 히트 상품을 여러분도 그냥 건강을 위한 풀 패키지로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쏘는 그런 기분으로 사장님이 이즈바이크 넣었습니다. 대신 이제 램프쿡은 못 드려요. 이즈바이크로 그냥 모든 건강 다 챙기시라고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시면서 눈 건강까지 다 챙기시라고 오늘 특별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즈바이크가 저희가 이제 100불이나 출시기념으로 할인해서 199불인데 299불짜리예요. 원래 299불짜리. 근데 299불도 싸요. 맞아요. 왜냐면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이런 비슷하게 생긴 게 못하는데 훨씬. 350불, 400불 시켜요. 아 그래요? 이것도 저희가 고객님들 때문에 알았어요. 보통 이제 또 알뜰하잖아요. 딱 보고 가셔서 다 검색해보신 거예요. 그때 와서 두 개 사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OTC카드로 이즈바이크 다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 메디케어 보험 대비카드 OTC카드 들고 오셔서 비즈바이크만 구매하셔도 돼요. 괜찮네요. 저희 199불이라는 놀라운 가격이니까 이거는 집에 한 두 개씩은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추석선물로 미리 좀 사두시면 너무 좋겠네요. 추석선물로 미리. 게다가 또 손마사지기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죠. 꼭 맞으셨다. 손마사지기가 너무 따뜻하니 온열 기능까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OTC카드로 저희가 또 구입을 할 수 있나요?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냐. 그러니까 뭐 녹용공감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다 됩니다. OTC카드로. 그래서 OTC카드 있으시면 들고 오시고 지금 저희 이제 또 리뉴될 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쓰신 분 계시면 빨리 헬스쿠리아 오셔서 빨리 쓰셔야겠네요. 쓰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10월이나 10월에 또 다시 다시 충전되니까 2달 안에 써야죠. 네. 얼마 안 들었네요. 안 쓰면 없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오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이지바이크하고 누리아이 드린다고 했는데 램프쿡 사실 이거 오셔서 구매하셔도 진짜 가격 좋아요. 저희 원래 269불짜리인데 129불에 엄청난 129불에 드리고 있어요. 엄청난 할인가. 너무 좋다. 가격은 사실 건강시키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장비빨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럼요. 요리하는 거 스트레스고 손목 나가요. 손목 나가요. 근데 요즘에 프라이팬도 조금 좋은 거는 100불 넘어요. 그렇죠. 근데 129불에 또 기능까지 있는 저절로 저희가 젓거나 가장 힘든 게 요리할 때요. 불 앞에 오래 서서 젓고 뒤집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기름 튀고 맞아요. 여기 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해주는 거예요. 재료 놓고 그냥 뚜껑 덮어놓으면 안에서 자동 회전 봉이 계속 돌아가면서 저어주고요. 뭐 눌러붙고 양념 이런 거는 막 눌러붙을까 봐 또 설거지 걱정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저어주기 때문에 잘 눌러붙지도 않지만 요거 세라믹 코팅 완벽하게 돼 있어서 설거지도 그냥 물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몇 번 헹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진짜 요것도 사랑을 너무 받는 주부들의 사랑을 받는 없어선 안 됩니다. 나 혐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또 옆에서 또 원영 씨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덕을 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리를 제가 두 개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태왕천진단 이거 정말 좋아요. 건강식품이 건강을 선물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태왕천진단은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받으면 너무 좋죠.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 보자기로 고급스러운 보자기로 쫙 쌓여져 있고 예단 받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고급스러운 나무 박스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금빛 환이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보기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드셨을 때 달라져요. 하루의 차원이 달라져요. 환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환으로. 눈이 번쩍 뜨인다고. 기운이 확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단도 못 따라가요? 맞습니다. 공진단을 많이 드셔보신 분이 이게 훨씬 좋다고 인정하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요거 한 환으로 따지면 한 환에 이제 30불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이 풀 패키지로 지금 그 할인가로 했을 때 원래 1500불인데 저희가 1000불. 30불이네요. 30불이네요. 근데 그만큼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보고 제가 처음 출시된 연도에 그 추석 선물로 양가 부모님께 선물도 드렸을 정도로 근데 진짜 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받아보시는 분들은 몇 배의 그런 값어치로 다가오실 거예요. 정말로. 그쵸. 고급스럽게 또 포장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얘 빛이 아니라 금으로 감싸요. 진짜 금으로 건강에 감싸요. 진짜 금으로 건강에 감싸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여기 이제 또 남성들한테도 좋고 그렇죠. 정말 최고의 귀하다는 약재 블랙마카. 아 진짜 좋은 약재네요. 정말 귀한 이런 약재들을 기본으로 또 뭐 천국 영수거서 차가버섯 당귀 숙취왕 이런 것들이 또 단맛도 또 내면서 몸에 좋으면서 이게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드셨을 때 그냥 저희가 눈이 번쩍 띈다는 얘기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운이요. 좋은 걸 딱 드시면 몸에 들어가면서 쫙 퍼져나가는 거. 손 끝에서부터 또 따뜻해져 오는 거 이런 거 느껴져요. 그리고 누울 곳만 바라보시던 어르신들이 그냥 일어나셔서. 이렇게 입맛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막 식사 제대로 하시고 산책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진짜 최고의 단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추석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저기 사은품으로 국민 녹용홍삼, 녹홍, 녹용홍삼 이거 350일 한 박스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정품 한 박스 선물로 드립니다. 추석 때 이거 좀 재워놓으시면 돼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귀하신 분들에게 선물하기 딱이네요. 맞아요. 태왕천진단. 네. 그래서 태왕천진단 부모님께 선물하고 나는 녹용홍삼 챙겨먹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원플러스 원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혜택들일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요즘에 저도 이제 공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에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누구나 숙제죠. 울만 먹어도 잘 있어요. 본인이 효과 본 거를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숙제예요. 어쩐지 요즘에 굉장히 샤프해지시고 다 관리하냐고 사람들이. 인치바인치. 저희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이거 차전자피예요. 차전자피. 시비어머스크로 되어 있는 차전자피인데 이게 가성비가 끝장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놓치시면 후회하세요. 어떻게 먹는 건가요? 놓치시면 후회하세요. 지금 여기 다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식 전이나 식 후에 이렇게 물에다가 혹은 우유에다가 이렇게 한 스쿱 해가지고 그냥 더 저어서 마시면 돼요. 대신 물을 그만큼 두세 번 정도 더 마셔주시면 이게 40배까지 불어나요. 그러면서.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렇죠. 배 포만감. 포만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쓰고 내려갑니다. 이게 제일 형태가 돼서 다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인치바이인치를 다이어트도 좋지만 다이어트보다 청소 청소. 오. 숙변 제거. 네. 아랫배가 푹 꺼져요. 그렇죠. 확인했어요. 꺼뜨려야겠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갔을까. 이게 뭔가 안에 안 좋은 게 쌓여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뭔가 계속 몸에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요. 근데 장을 먼저 싹 비워주고 매일같이 비워주면 모든 좋은 것들도 더 잘 흡수가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변이 딱딱해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자꾸 물러서 계속 항상 자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인치바이인치 먹고 나서 그리고 변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기분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장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체험해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컨디션도 좋더라고요. 굉장히 경쾌하게 밝으시고 아니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나갔으니까 몸이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이스예요. 네. 인치바이인치. 인치바이인치. 근데 이게 죄송하게도 저희가 출시 기념으로 세일을 해서 16.99에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9.99. 그래도 전개받네요. 이것도 전혀 남는 거 없이 그래도 괜찮네요. 가격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근데 더 올라가기 전에 책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엔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사실 이 20불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19.99도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고 너무나 빨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저희 4개 구매하시면 하나 공짜로 드립니다. 이 행사입니다. 4 플러스 1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숙변, 그리고 다이어트에 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치바이인치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얼른 매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태양천진단 오늘 함께 했었고요. 네. 그라비티에 대해서도 오늘 정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라비티 저희가 500불 추가 할인해서 거의 반가격이에요. 3,999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드리고 있고요. 무이자로 48개월까지 할부하시게 되면 83불 플러스 텍스 500불 언더로 온 집안에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집 앞에까지 저희가 무료 배송해 드리면서 3년 워런티 해 드리고요. 워런티 끝난 다음에도 AS 하면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는 AS 누리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399불 할인가인데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지바이크 이것도 할인가 199불짜리 제품인데 몽땅 선물로 드립니다. 와 진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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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건강 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최원현 소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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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